뿜뿜뿜뿜뿜뿜! 뻥뻥이 버스 간다! 부딪참! 비의보를 시작하는 동물 모두 내려! 야! 너는 왜 안 내려? 난 사자잖아 사자! 시옥마을에 사슴 만나러 가는 길이야! 넌 어디로 가는데? 날 시옥마을 소잖아 소! 자! 시옥마을 소는 다 타셨죠? 부릉부릉 뻥뻥! 뻥뻥이 버스 간다! 자! 이름! 병아리! 뱀! 뿅이! 박쥐! 각자 자기 자리로! 뿅뿅! 어 근데 여기 박쥐... 비읍! 뿅! 뿅! 아이고 배고파! 뱀! 빌! 빌! 와우! 야 뱀이... 나 뱀티인데 자아... 됨! 뱀! 으... 음... 맛있는 병아리! 어? 병아리 어딜 갔어?! 어? 어? 응… 어 베텀! 베트라니까! 어서! 병아리그를 한번 정하는구나 이 병아리 한번 정하는 걸로 이거 뜯겨는 안 돼? 이것이 뱀이다 음~~~ 맛있는 병아리 병아리 한번 정하는건데 병아리 어디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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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뱉으라니까! 어서어! 아니 얘네 같은 동족한테 뭐하는 짓이야 넌 나중에 좋아졌다 너는 아빠 아빠 버리울라 아빠 버리울라 아하 좋다 어허 어휴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 어? 아휴 더워 하아 김바지보단 반바지가 역시 시원해 아 시원하다 어휴 야 아이고 배고파 밥 좀 밥? 이만 먹을래? 으아 아니 으아 바나나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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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배부르다 어? 벌받들였다 으아 벌린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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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받들이지 마세요 벌받아요 으아 뭔 대입이야? 야 근데 얘 약간 똑똑하다 벌칙건대입은 이제 뭐해야 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됐어요? 나는 야 빨간 동태비 나는 세상에서 빨간색이 제일 좋아 어? 그럼 보수? 빨간색으로 변해라 뚱딱 흐흐흐흐흐흐 빨간 부엌이 빨갛게 변해라 뚱딱 흐흐흐흐흐흐 빨간 방쥐 빨간으로 변해라 뚱딱 흐흐흐흐흐 빨간 병아리 빨간 방망이 맞춤 봐라 흐흐흐흐 흐흐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갛게 бал개를 놓은다지 흐흐흐흐흐흐흐 빵좀 봐라 np 어우야 방귀공주 제대로 받는데 어? 뭐야 나 뭔가 잘못가족했는데 왜 이러면 안 돼? 이윤이 지화와야? 야 근데 나 이거 잘못 클릭한거 같지? 나 근데 진짜 잘못 클릭한거 같지? 나 이거 잘못 클릭한거 같지? 나 이거 잘못 클릭한거 같지? 야 이거 스킵 아니야? 야 넌 왜 안내려? 난 사자잖아 사자 시온마을에 사슴 만나러 가는 길이야 넌 어디 가는데? 난 시온마을 소잖아 소 자 좋은마을 소님 다 타셨죠? 푸릉푸릉 뿡뿡 뿡 뿡 뿡 뿡뿡이 버스 가신다 자 이름 평아리 뱀 뿡이 팜찌 갑자 자기 자리로 뿅 뿅 비 아이고 배고파 배 배 빌 자 다시한번 이게 시온마을 가는게 이거고 아 난 또 이게 이것도 까지 까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시온마을 가는거구나 여기 배 배 배꼽 불숭 어 말이네 아유 말 냄새 하하 부끄러워라 땅이다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피오 피오 피가 그쳤네 흫 흑 흑 바람이 불사 바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옛날에는 뭔가 한글 공부한 한글 공부나 이용하는 무조건 야옥구역 이런거 다 세우고 보기 때문에 모든 반짝 별이 반짝반짝이네 그 없는 반이세요 별이다 반짝반짝한 별 아름답게 비추네 으 으 으 근데 아까 그 노예 그거 모르고 해 부엉 확인을 하면 이거 그거 어제 어느 노예 폐렬이 같았는데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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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야 박쥐야 빨리 이리와 넌 새야 박쥐야 박쥐야 빨리 이리와 넌 새야 박쥐야 박쥐야 빨리 이리와 넌 새야 박쥐야 박쥐야 아 아 바쁘다 바빠 난 도대체 뭐야 새야 쥐야 새야 쥐야 박쥐는 정말 변덕쟁이야 넌 새야는 쥐가 아니야 그냥 중국산 코로나야 아 중국산 코로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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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